저희 아내가 작년에 아이를 낳고 그 뒤부터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내 외모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오늘 데미지에 대한 게 트라우마처럼 여자는 남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좀 슬퍼요. 자, 김도환님입니다. 87년 2월 11일생, 38토끼띠시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아내가 작년에 아이를 낳고 그 뒤부터 잠자리를 갖지 않아요. 오, 이거 좀 이혼의 사유가 될 만하네요.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부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말해달라 해도 속 시원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지금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그 이유를 저는 알아요. 그러다 아내가 저에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고 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며 집에는 돈만 잘 벌어다 달라고 합니다. 와이프로서 부부 생활에 대한 부분을 자기는 선언을 한 거지. 나는 응대하기 싫으니까 외도를 해도 좋다. 가장의 노름만 해달라고까지 예의가 나온 거야, 와이프가. 저는 저렇게 말하는 아내가 이해가 가지도 않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못한다는 것도 너무 슬프고 그리고 갑자기 이런 태도를 보이니 혹시 다른 남자가 생겼나 하는 의심도 들기 시작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외도는 아니야. 김도환 씨, 내가 얘기해 줄게.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버리니 너무 심란하고 속상합니다. 당연히 속상하죠. 이건 좀 어려운 얘기야.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자, 김도환 님, 우리 꽃님들. 여자들은 외모에 대한 막연한 자기 만족도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출산을 함으로 인해서 일단 심리적으로 출산 우울증이라는 게 와.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것이 오는데 거기에 내 몸매에 대한 심각한 변화가 오죠.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게 내 외모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오는 데미지에 대한 게 트라우마처럼 여자는 남아요. 우리 남자들 이해 안 가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좀 살찌면 어때? 네가 조금 피부가 늙으면 어때? 내 여잔데. 그거는 자기네들 생각이야. 여자들은 바람이 안 나도 내 남편한테는 여전히 예쁜 여자고 낯신한 여자고 소녀처럼 샤방샤방하고 이런 로망이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는 일단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도 분명히 이제 후유증이 있으신 데다가 혼자 아이를 케어하는 거에 지쳐 있어. 심리적으로 우리 엄마 꽃님들은 내 말을 알 거야. 그리고 웬만하게 연예인들처럼 출산 후에 몸매관리, 경락관리 여러 가지 케어를 받지 않는 일반인이면 그 모든 부분들을 감수했을 때 저는 그냥 와이프의 마음을 읽어보면 나는 김도환이라는 남편한테 더 이상의 여자로서 매력이 없을 것 같다.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일단 심리적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었어. 또 몸매도 망가지고 컨디션도 엉망이고 회복을 하려고 해도 한 번 이렇게 처진 몸매나 여러 가지 변화가 애지간히 돈을 쳐바르지 않으면 원상복귀 절대 안 돼. 그 모든 부분들이 이제 손을 놔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욕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당신이 싫어서 딴 남자가 생겨서 내가 외도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당신도 신체적인 바이탈 사이클을 위해서 네가 마스터베이션을 하든 외도를 하든 눈 감아 줄 테니까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의문을 지켜달라. 되게 슬픈 얘기거든. 그러니까 와이프를 의심하기보다는 진지한 대화를 하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하고 내 DNA를 가진 나의 분신을 출산한 내 와이프한테 용기와 사랑과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줘. 그리고 당신 솔직히 얘기해봐. 당신 몸매가 이래서 그래. 나는 너를 사랑해. 안심을 시켜주길 바라고. 이거는 이제 선배로서 삶의 인생에 먼저 살아온 사람으로서의 조언이고 무당으로서의 조언을 하자면 당신은 올해 대운이에요. 38회 토끼띠. 자, 대운이기 때문에 식구가 늘어서 작년 올해 식구가 느는 게 운이 들어와 있으니까 세포분열 하겠죠. 그러면서 나는 이 운으로 인해서 금전이나 기타들은 바깥에서 인기가 더 많아지고 어떠한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인정을 받고 굉장히 좋아요. 금전의 운도 좋고. 하지만 작은 거. 내가 자식의 생김으로 인해서 이 자식과 와이프와 나 사이에 충이라는 게 들어올 거야. 충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부부지간에 무리벽이라는 것이 하나 생길 수 있는 운기는 있어요. 그리고 부부지간의 대화로서 풀어라. 당신은 대운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좋고 더 대박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꽃님들. 부부는 뭐야? 의리야. 진짜로. 그 맨날 10년, 20년, 30년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야. 하지만 유혹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 이겨내는 건 의리로 버텨내고 사랑으로 버텨. 그러니까 늙어서 등 긁어 줄 사람은 내 본 마누라. 내 본 남편밖에 없으니 서로 외모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애틋한 마음으로 뜨거운 밤 보내보세요. 부럽다. 뜨겁게 알았지? 자, 꽃님들 사랑합니다.